안녕하세요. 낚시놀이터TV 안중호입니다. 민물 루어 낚시 입문 두 번째 시간으로 루어 채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소프트 베이트를 활용한 방법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플로리다 리그구요. 텍사스 리그에서 봉돌을 웜과 밀착 고정시킨 채비로 웜이 수초와 같은 장애물에 걸려 봉돌만 바닥에 가라앉는 텍사스 리그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봉돌을 고정하는 것을 패깅이라 하는데 봉돌 위쪽에 찌 고정 고무를 첨가하거나 봉돌의 구멍소로 이쑤시개를 끼우고 부러뜨려서 쉽게 고정할 수도 있습니다. 전용 봉돌을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준비물로는 그림에서 같이 멈춤 고무가 맨 처음 들어가구요. 그 다음에 웜 싱커, 그 다음에 훅, 바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웜을 끼워주면 되겠습니다. 소프트 베이트는 주로 4에서 5인치를 많이 씁니다. 두 번째 텍사스 리그가 되겠습니다. 웜을 사용하는 채비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구요. 봉돌을 낚시줄에 유동식으로 끼우고 바늘을 부착하는 채비가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유리로 만든 다각형 구슬을 봉돌과 바늘 사이에 끼워 넣어 음향적 효과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웜의 길이는 4에서 6인치, 10에서 15cm 정도가 되죠. 그래서 표준이구요. 사용할 봉돌의 무게나 낚시터의 여건을 고려해서 낚시줄은 2.5에서 5 정도까지 다양하게 사용하고 낚시대도 이에 맞춰 미디엄 라이트나 헤비까지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준비물로는 그림에서 같이 웜 싱커의 봉돌이 있구요. 그 다음에 크리스탈 비드 구슬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바늘의 웜이 되겠습니다. 소프트베이트는 4에서 6인치를 주로 사용합니다. 세번째 캐롤라이나 리그가 되겠습니다. 텍사스 리그와 달리 도레를 묶고 원줄보다 가는 목줄을 30에서 80cm까지 사용하는 채비가 되겠습니다. 4분의 1온스 이상의 상대적으로 무거운 봉돌을 부착하여 원고리 캐스팅을 통해 넓은 지역을 탐색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 이를 별도로 헤비 캐롤라이나 리그라고도 부릅니다. 나머지는 텍사스 리그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준비물로는 그림에서 같이 봉돌 웜 싱커가 들어가구요. 그 다음에 크리스탈 비드, 그 다음에 도레가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목줄이 밑에 들어갑니다. 30에서 80cm 정도 해서 목줄을 쓰구요. 그 다음에 바로 웜을 끼우면 되겠습니다. 소프트베이트는 역시나 4에서 6인치를 많이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네번째 카이점 리그가 되겠습니다. 와키 리그처럼 웜의 허리에 바늘을 끼우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바늘을 지그헤드와 같이 무게가 있는 바늘을 사용하여 와키 리그보다 좀 더 과감하고 공격적인 액션을 연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웜의 가운데로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폴링시 웜의 흔들림이 좋고 호핑, 스위밍 액션에도 웜이 양쪽으로 흘리기 때문에 베스의 호기심을 충분히 자극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로는 아주 간단하죠. 케이점 리그 전용 훅이 있구요. 그 다음에 웜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소프트베이트는 4에서 6인치가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지그헤드 리그가 되겠습니다. 지그헤드에 웜만 부착하면 되면 아주 간단한거죠. 여러분들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죠. 지그헤드에 웜 끼는거에요. 바늘 끝이 노출되어 있어서 베스의 입질에 대한 강한 챔질이 요구되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밑걸림이 많은 단점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에서 5인치 웜이라면 4분의 1온수 무게의 3에서 4호 크기의 바늘이 적당하구요. 3인치 웜을 쓸 경우에는 무게의 8분의 1온수 정도의 2, 3호 크기의 바늘이 적합합니다. 낚시줄은 1에서 3호 낚싯대는 라이트에서 미디움을 상앙에 맞게 사용합니다. 준비물은 간단하죠. 지그헤드하고 웜만 있으면 되구요. 소프트베이트는 3에서 5인치를 주로 사용합니다. 여섯번째 와키 리그가 되겠습니다. 바늘을 단순히 웜의 허리에 꿰어 사용하는 챔이로 아주 간단하죠. 일반적으로 노싱커 리그 그러니까 봉돌은 없죠. 그 다음에 스플리샷 리그, 다운샷 리그에서 웜의 허리를 꿰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민성에 기인한 이 챔인은 입질이 약해진 배색이 아주 유용한 챔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떠한 웜을 사용하여도 무방하지만 웜 양끝이 비중이 다르게 제조된 와키 리그 전용 웜을 사용하시면 더욱 복잡한 수중 동작이 완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로는 훅하고 그냥 전용 웜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소프트베이트는 4에서 5인치를 주로 사용합니다. 일곱번째 스피노베이트 트레일러가 되겠습니다. 스피노베이트 트레일러는 조금 더 화려한 흔들림을 위해서 주로 사용하고요. 배스가 흡입시 좀 더 입안으로 잘 빨려 들어가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스피노베이트의 형태적 특성상 캐스팅 비거리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트레일러 웜으로 무게를 더하여 이를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테일 액션이 좋은 리본테일이나 글럼류를 주로 사용하지 않지만 스트레이트 계열도 많이 사용됩니다. 준비물로는 스피노베이트하고 웜이 필요하고 스피노베이트를 직접 만드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소프트베이트는 3에서 5인치가 필요합니다. 여덟번째 스플리샷 리그가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되겠죠. 웜 앞쪽에 30에서 50cm 정도의 위치에 원줄 위에 스플리샷, 스플리샷이 작은 조개봉돌을 말하는 건데요. 물린 채비로 해서 밑에 바늘을, 목줄을 한 30에서 50cm 늘리고 그다음에 웜을 끼우는 걸 되겠습니다. 채비 자체가 가볍기 때문에 낚싯대에 전해지는 무게 또한 가벼울 수밖에 없고요. 낚싯줄이 긴장감이 떨어지므로 그만큼 예민한 감각과 집중력을 많이 요구합니다. 스피닝 장비가 유리하고요. 낚싯대는 라이트에서 미디움 라이트를 요구합니다. 낚싯줄은 감돌을 높이기 위해 플로로카본, 1, 2, 5가 좋고요. 봉돌의 무게는 바람이나 수심에 따라 달리하는데 바람이 새고 수심이 깊으면 다소 무겁게 하고요. 수심이 얕거나 장애물이 좀 많은데 그런데 가벼운 봉돌을 사용합니다. 준비물로는 스플릿샷 싱커, 그냥 조개봉돌이죠. 거기다 바늘하고 원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소프트 베이트는 3에서 5인치를 주로 사용합니다. 아홉 번째 러버지그 트레일러가 되겠습니다. 러버지그만 사용할 때보다 롤링 속도를 낮추고 베스가 흡입할 때 좀 더 입안으로 잘 빨려 들어가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트레일러의 형태에 따라 여러가지 테일 액션을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롤링을 주로 하는 필드에서는 글럼류가 좋고 바닥에서 호핑을 주로 하는 필드에는 호구류나 롱테일류가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준비문은 러버지그, 러버지그하고 원만 있으면 되고요. 소프트 베이트는 3에서 5인치를 주로 사용합니다. 열 번째 다운샷 리그입니다. 봉돌이 바늘보다 아래에 위치하는 웜채비가 되겠죠. 다른 명칭으로는 드롭샷 리그, 언더 리그라고도 불립니다. 봉돌이 밑으로 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웜보다. 바늘을 다는 위치는 사용하는 웜의 크기를 기준으로 생각하는데 봉돌로부터 웜 길이 2, 3배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밑에 목줄의 길이는 웜 길이의 2, 3배 정도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스플릿샷 리그와 같이 섬세한 기뻐비로 이에 준하는 장비를 갖춰야 되겠습니다. 전용 바늘과 봉돌을 사용하면 아주 편리합니다. 준비물로는 다운싱커, 그 다음에 바늘과 웜이 되겠습니다. 소프트 베이트는 3에서 5인치를 주로 사용합니다. 열 한 번째 노싱커 리그입니다. 노싱커 리그는 말 그대로 봉돌을 쓰지 않는 아주 단순한 그냥 바늘에다 웜만 끼우는 방식이 되겠죠. 봉돌에 의한 밑걸림이 우려가 없으므로 수중이든 수면이든 밀집된 장애물 지대를 공략하기에 아주 유리합니다. 베스에게 룽어를 고여주는 시간이 가장 긴 방법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채비가 가볍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얇은 낚시줄을 사용하는 스피닝 장비가 적합하고요. 준비물로는 그냥 바늘하고 웜, 그 뿐입니다. 소프트 베이트는 4에서 6인치를 많이 씁니다. 마지막인데요. 넷고 리그 12번째입니다. 와키 리그와 유사한 형태로 웜이 한쪽에 마치 나사못이 그러니까 웜 한쪽 끝에 쇳덩어리가 안에 끼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삽입하는 넷고 리그라고 하는데요. 한쪽으로 한 봉돌이 삽입되어 있기에 머리를 탑에 대고 꼬리를 흔드는 액션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바닥을 뛰는 액션이 있어도 다른 리그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형태로 꼬리를 흔들면서 퐁퐁 뛰어다니게 됩니다. 특히 산란철에 일자리를 공격하는 작은 물고기를 흉내내서 아주 좋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준비물로는 넥커 싱커가 있고요. 바늘하고 웜이 필요합니다. 소프트 베이트는 3에서 6인치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3탄에 루어 액션법이 이어지니까 계속해서 연재해서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